저의 수업은 없어서 아기지 않으세요 아기기 아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아아 네 왜 땡 쿠킹도 땡 쿠킹도 성격 마사지 다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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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젠 첫간 첫 콘서트에 다녀왔고 요 윤기 부채 받았고 요 팔찌 저의 팔찌랑 티켓 모으는 곳에 넣어줄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애증의 포카우더 제가 딱 콘서트장 도착하자마자 집에 왔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까줄게요 귀여워 진짜 이쁜데? 너무 이쁘다 이제 콘서트 들고 갈 수 있는건가? 너무 이쁘 그리고 다음은 이 보따리가 뭐냐면요 제가 원래 나눠하려고 들고 갔던 보따리인데 이걸 다시 채워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직 나눔 못해서 맞굴때 나눔 할거구요 이거 보시면 하나씩 순서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건 요거 꽃백샘님이 선물해주신 귀여운 덩굴입니다 솔직히 이거 쓰면 정국이랑 눈 마주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콘서트 때 써주기로 하고 다음은 롱님이 짱 귀여운 포토카드를 주셨다고요 짱 귀여운 포토카드를 주셨다고요 이제 또 뜯어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입장해서받은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일단 포토카드를 받았습니다 어떤 옆 옆 자리 아미분이셨는데 옆 옆 자리 아미분이셨는데 그때 입장을 하시느라 나눔 못하셨다고 품목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서 골랐어요 단체볶음 저희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 옆 옆 자리 아미분이셨어요 이분은 이분은 저에게 사탕을 주셨습니다 당 떨어질 때 먹을게요 그리고 이분은 제 앞 옆 자리 아미분이셨는데 호비 스니커즈 아미냐고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귀 옆 자리 아미분이셨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감동 먹을더라 하나 그저 너무 귀여운데 주의랑 버터 너무 예뻐 주의랑 버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쳤다 미쳤어 오 참 예뻐 김정도 너무 예쁘네요 아무튼 요거를 선물 받았구요 또 마지막 포장까지 해주셔서 1컵 2컵 1컵 그저 3컵 2컵 2컵 3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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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컵 2컵 4컵 1컵 진짜 좋아해요 청포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요? 요번에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장국이 교통카드 저 이거 없었거든요 완전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거의 한 바가지를 주셨는데요? 도무송 이거는 윤기 거울 이거는 정국의 핑벽지 미친리 귀여워 떡네 진짜 너무 귀엽네요? 이거 무슨 얘야? 심지어 멤버별로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 바가지 주시면 오예 아무튼 이제 AI들을 정리를 하고 굿즈를 까볼게요 바로 하나씩 뜯어볼게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3D 안쪽 오른쪽 얼굴이구나 음 재밌네 오 뽀글태 그냥 렌티 그냥 좀 큰 렌티 느낌이네요 다음은 일단 떡들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진짜 딱 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헐 얼굴 안팠어 헐 얼굴 안팠어 헐 헐 헐 너무 예뻐 작고 소중해 그리고 다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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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머리 잡았고 핫 윤기 뭐야? 흑 중복 싫어 야? 중복이라니 으왕 그럼 이제 다음 메세지 포토카드 프레임을 뜯어볼게요 요거 뜯어볼게요 되게 허접하다 요거 뜯어볼게요 얼굴 맞지? 얼굴 맞지? 오우 귀여워 날씨지? 흠 천국이에요 콘서트 날 더 왔다간다 진짜 서랑정 알려드려 아 힘들었어 힘들었어 달려달려 한국공연 진짜 초막간은 또 했으면 좋겠다 에세지 포카는 여기 두고 이제 대망의 미니 포카 뜯어볼게요 스페셜 역시 셀카 포카나 오라 미쳤는데요 뒤에는 이렇게 레인보우 윙크 고소합니다 진짜 예뻐 미쳤나 미쳤나 진짜 너무 예쁘다 필승 박동 최고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대명이 이제 중복없이 총 4개씩 나와야 되는 미쳤나 보겠습니다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두번째 까볼께요 잘나 설레잖아 진짜 귀엽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 세번째 까볼게요 제발 뭐야 뭐야 이렇게 맞춰서 보내주는건가 맞춰서 보내주는건가요 마지막 행복해로 돌려봅니다 이거 진짜 세트로 주는거에요 뭐가 충분히 하나도 없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난 랜덤인줄 알았는데 대박 우리 떨겨레 드립은 완료 지민 호두 지민 굿락키 동네 소잉 지민 이 친구들 들고갑니다 오오오 욕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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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잘못했을때는 침묵에 따라서 사과한 욕심에 손을 하고 엄청나게 귀여워 For my colleagues 절차를 또 다른 곳에서 그 직업이 가는 중 오늘 하루 종일 이쁜 오늘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 어머하고 오신대요 처음으로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으cart 그래서 어떻게 시퇴? 이러고 들으려고 고르다가 이거 볼 건 아닐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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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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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예 예 뼈가 오늘이 다 죽을 지우는 그럼 희연이 너무 바르시는 왕 에이 에이 고동놈이 제루왕 뭐 에이 고동놈이 제루왕 뭐 에이 고동놈이 제루왕 어 어 아 짠 생활한 마크콘에서 받은 것들 열어볼께요 일단 초콜렛 옆자리 아미분이 주셨고 이거 아까 만난 갓찜님이 주셨습니다 얘부터 열어볼께요 어머 너무 자극적이야 지니 핀더치 귀여워 찜폴라 지민이랑 용기 너무 예쁜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 옆자리 아미분이 주셨던 나노미 용기 닮은 양양이 아 귀여워 설마 편지 어머나 아 바쁜데 편지까지 써줬어 감사해요 아 진짜 편지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보라색깔 머리끈 아 그래서 보라보라 방탄 보랄땜 빛 거울 세트 너무 귀여워 안 먹을건가 내가 좋아하는 아 이것도 보라색 와 당신 과몰이 최고 인정 인정 드립니다 충전 아무튼 이렇게 저의 막콘 선물 받은 것들이에요 이제 진짜 콘서트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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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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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